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너무 좋은 게 프로님들의 샷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무, 나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무 수술하시네. 나무에 정확하게 걸쳤습니다. 다음 우리 지영 씨죠. 다음 우리 화이트 팀. 이렇게 돌아가면 돼. 저 나무가. 자, 저희가. 옷만 시키면 되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레이디 팀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도 레이디 팀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너무 많이 나와버렸다. 오비, 오비 있어요, 오비? 오비 있습니다. 야, 살살십. 오비! 해저드, 해저드. 해저드면. 괜찮아요, 들어와요. 해저드 이리로 와봐요. 뭐야? 잠깐만, 서정 씨. 자, 2번. 우리가 못 쳤을 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정 없이. 아니야. 2번. 다음 우리. 그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제 든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제 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 엔진을 알아봐요. 이것은 알카라가행을 줄게 될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 으로로는 조금씩이 일을 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 이런 식으로 확인한 이유는? 그렇죠? 넉넉하게 일을 하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든다. 그리고 먼저 안ibt, 그렇죠?